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 옆에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서로 거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거래 과정에서 뜻밖의 몇 가지 변수가 출연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제일 큰 거는 이준석을 거침없이 자극하는 흐름이 조성이 된 건데 이준석 대표는 한 2주 전에 대통령실이 녹취록 공개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전화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전화였다 이때 발끈하면서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용산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그때가 1차 고비였어요 그래요? 그때 이준석 의원은 나는 파일 안 갖고 있을 것 같냐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보도된 건 아니지만 나도 한 칼이다 나 자극하지 마라 이러다가 또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는 뒷전이고 이준석 저격하는 데가 온 화력을 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명태균 본인도 놀랬다고 나를 변화하랬더니 옛날 구원을 갖고 이준석하고 막 싸움질을 하네 그래가지고 벌써 오늘부터 다른 변호사 손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걸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딱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이게 2차 자극이다 그러면 이준석과 과거 여사 쪽 명태균과 김연건이와 이준석의 관계에 금이 쩍쩍 가는 거거든 그 역할을 김소연 변호사가 막 수루탄을 던져서 그냥 폭파시키는 전술을 쓰니까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궁지에 몰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원래 이게 명태균 뜻이었겠냐고 아니었겠죠 이게 막 파열음이 생기는 거지 이게 막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변수인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오늘 해외에서 왔나 모르겠는데 이건 막 김소연 변호사가 터뜨릴 때 해외 출장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평소에 그 김민학의 대응하기로 정평이 나있나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제때 대응을 못하는 건 첫 번째 해외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조금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뭔가 중대 결심의 전조가 느껴진다 그래 은인 부식이 이게 최대 변수예요 이게 최대 변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를 한답시고 오히려 윤 대통령을 통해서 명태균이 공천개입한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뜻밖의 효과니까 확인사살을 했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 여자 저 사람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새벽 카톡과 명태균의 이른 아침부터 5월 9일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그냥 막 그 메시지 전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내가 김영선 하라 그랬다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냥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다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기 뉴스데스크에서 네 김소연 변호사가 뜻밖의 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조사해야 된다고 그때 그랬지 내가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뉴스데스크죠 노영희 변호사 같이 했던 거 네 노영희 변호사에서 할 말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김소연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물론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했지만 네 아니 변호사가 의뢰인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 생각을 여기 와서 쫙쫙 얘기해 버리면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 아 그러더니 뭐 윤 대통령 뭐 윤상현 뭐 국민의힘 다 조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윤상현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네 이게 뭔 시추에이션이야 어 이래되면서 이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더 확실히 이게 사유가 된다는 오히려 이런 이유를 정당화하고 강화시켜주는 거를 공교롭게도 명태균 변호사가 하고 있고 사실은 명태균 본인도 딱 한 번이지만 차라리 검찰 조사보단 특검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아 진심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기 복을 안 해주니까 아 니들도 맞 좀 봐라 이번에 검찰에 출동하고 뭐 자기 입 딱 닫아버리고 뭐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예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미심쩍은 태도의 배경을 잘 해석해 보면은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뭐 특검 수정안을 낸다 뭐 이러니까 뭐가 들어간대 뭐가 들어간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관심사는 공청개입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정안에 예 예 근데 들어가 버렸다고 공청개입 들어갔죠 들어가 버렸어요 고위치모토스 두 개만 딱 넣었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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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다 빼고 공청개입은 들어 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친환계 의원들의 얘기는 뭐냐면 공청개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특검 찬성을 해 네 그건 빼줘야지 네 이런 식의 신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폭발력 엄청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변수인데 이건 국민의힘을 일견 조금 경직되게 만드는 측면도 있긴 있지 이런 얘기가 그러나 두려움은 배가 되죠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저기 뭐냐 그 방어해야 돼 그 뒤에 뭐가 터지는 거야 안절부절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경직되게 몰아놨는데 네 이때 갑자기 윤환 갈등이 봉합됐다는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 그러니까 다 두려우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 지금 그런 거군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재명 싸잡아서 막 욕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아니 뭐 그건 원래 전략이고 상수고 뭐 이재명 방탄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원래 그랬는데 진짜 관심사는 뭐냐 하면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게 저기죠 확대될 불씨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윤환 갈등을 봉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의 몰락의 시작이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은 회색지대로 들어가서 존재 없는 당대표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이준석 변수 이준석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의 몰락인데 이준석 변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저도 이제 취재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수준의 이준석 김건희 여사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것 같은데 그걸 또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 터뜨릴 걸 예고하는 게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성상납 부설수 이거를 김 여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려고 했다 이준석 본인이 그러면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거를 김소연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단의 영역을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거죠 성상나복이 문제가 터졌을 때 당내에서 이준석이가 김건희한테 로비를 해서 구명을 한다고 했다 이게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게 김소연인데 그때 못 죽인 게 한이거든 김소연인가요?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그때 제가 지금도 기사 찾아보면 이준석 당대표 때 김소연 변호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당에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당대표를 심하게 공격했다고 그런 기사도 지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 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을 깔 수 있다면 들쳐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게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양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입장이 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김소연 변호사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어쩐 일인지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이유 해외에 있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안 나오고 있고 천하람 허은하 대표 쪽에서도 일체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못하면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일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파일을 더 숨기는 거냐 아니면 드디어 그것도 나오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뜻밖의 변수라고 한다면 본류가 있습니다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권에서 그게 이제 창원지검 수사인데 여기에서 원래 공천개입 문제하고 정치작업 문제는 분리될 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표리관계다 하나의 사건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창원지검은 이걸 분리시키는데 법기술자를 대거 투입해서 그래서 정치작업법 혐의는 무겁게 묻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힘을 잔뜩 실으니까 아무래도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장 문제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걸 경계선을 거가지고 잘라내는 이런 데 아주 현란한 법기술을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솜씨를 보면 저는 김건희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몇 명 검사가 파견됐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 특명을 받았다 또 부산지검하고 대구지검에서 나왔고 계좌추적 수사관들이 파견돼 간 건데 사실은 남에 관할 권에 이건 창원지검 관할 권인데 거기에 부산지검에 차장검사가 와서 갑 나와라 배 나와라 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무슨 범죄 재구상 같은 영화나 보면 관할 권이란 게 민감한 거거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뭐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할 권이 아닌데 와가지고 지금 저라는 거는 이건 대검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납작 엎드렸는데 이런 현란한 법기술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작업하는 법기술 이거를 지금 현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김건희 씩의 지금까지 사건을 처리해온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김건희는 이미 정대택 씨라든가 예 잘 알죠 안해욱 씨라든가 잘 알죠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그 다음에 엉뚱한 모해비즘 뿐만 아니라 그 저기 저기 사건을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재구성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노하우가 상당히 있겠구만 거기에다가 그 김건희 여사의 기획력과 그걸 떠받치는 법조 카르텔이 이것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해가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건 이명수 기자의 증언입니다만 네 대통령 후보가 되던 그 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대택 씨 증인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이게 여야 합의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대택 씨는 국회 증언해서 최은승과 김건희 이 뭐냐가 모해 위증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완전히 독식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사연을 증언을 하려고 완전히 만만의 준비를 다 했다고 네 직접 들었어요 정대택 씨한테도 그랬는데 저기 출석하기 15분 전에 전화가 와요 당신 증인 취소됐다고 당신 증인 취소됐다고 그럼 국회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때 행안이가 여야 합의로 채택을 해 놓고 국민의힘 간사가 뒤엎어버린 거죠 그럴 때 그 행안이 간사가 박완수 현재 경남도 지사입니다 오 그거 흥미롭네 박완수 지사 그 그림이랑 포즈를 맞춰지네요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입고 나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던 이번에 김영선 의원하고 저기 뭐냐 함성덕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한남동 철학관을 방문한 이 멤버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윤환홍 의원 실세를 물리치고 경남도 지사가 됐다는 사실 이것도 명태균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박완수는 그때 행안위에서 김건희 정대택 증인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공언을 했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네 이명수 기자는 지금 정대택 씨 저기 국회 출석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김건희가 태어난 거야 아니 출석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아 국회 나가기 한 4나흘 전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이 동생 안 해 우리가 다 무산시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주가 바뀌어서 주초가 되니까 진짜거든 그때 다시 김건희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명수한테 동생 내가 뭘 했어 누나가 말하면 좀 믿어 이러지 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이명수 기자가 세게 충격을 받은 게 아직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저렇게 여사가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이건데 이번 명태균 사건을 보면은 네 이게 나는 여사의 그림자를 보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실력은 그냥 실력이 아니여 그러니까 그 그 저기 어 그래 침범 시간 녹취록이 있고 이명수 기자가 그 세븐 스캔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봤습니다 녹취록을 쓴 거예요 쓴 거지 근데 내가 그 책을 옛날에 읽었다가 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다시 읽었거든 지난 주말에 완전히 새롭게 이 스토리라인들이 갑자기 모든 의미를 나한테 부여하더라고 그래요 어 그 책의 가치를 내가 재발견한 거야 이 명태균 때문에 어 완전히 재발견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사안을 보면 네 이거는 김건희 솜씨다 그리고 이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명태균 사건을 통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네 이 국정을 장악하는 어떤 그 부동의 불변의 권력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이런 거를 직접 관여하고 사법 카르텔 이 법조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어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로 그런 능력과 격륜이라고 그럴까 격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러한 능력이 어빌러티가 대단한 사람이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딱 그 그런 거라고 또 치훈순한테도 많이 배웠을 테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의 이 책을 제가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는데 이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겠느냐 김건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능력은 저기 윤 대통령까지도 확실히 장악해 버리는 이런 능력의 본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저기 저기 책하고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을 쭉 봤으면 그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포착해 내는 능력이에요 김건희의 능력은 타고난 그러니까 보세요 집안 환경이겠지 너 먹고 살기 어렵잖아 가족도 생각해야지 누나한테 와 월 1억 줄게 그랬지 이랬는데 이명수 기자가 한동안 자기는 실제로 넘어갈 뻔 했다는 거 아니야 멍했겠지 멍했고 그 1억이라는 단어가 내류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야 그렇지 서울의 서울이 월급이 뭐 있어요 활동비도 안 나오는 그래서 정말 고생하며 10년을 바쳤는데 그런데 그 1억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쭉 보면은 사람들의 한계와 약점을 보고 탁탁 짚어내요 그러면서 그때 돈과 권력을 보여줘 이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대택 씩도 당한 거고 안혜욱도 당한 거고 최윤순한테 당했지 정대택 회장 하여튼간에 그런데 김건희가 개입합니다 나중에 개입하죠 그것도 윤석열이랑 또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과정 또 양평의 재개발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장이라든가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 겪어서 그걸 일어서서 영부인이 된다고 영부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저기 김건희 여사는 법조 카르텔을 경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까지 돼서 이제 더 큰 힘을 얻었어 그렇지 그러면서 주변에 옛날에 자기가 정보원으로 활용했던 뭐 명태균이건 이종호건 아니면 이명수 기자건 뭐 또 코바나 콘텐츠에도 있었던 그 캠프로 끌어들인 사람들인데 그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김여사의 사설 캠프가 윤석열 후보의 공식 캠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선 때 네 그리고 지금은 영부인이 되고 지금은 대통령 실에 용산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는 여사의 겨울왕국이야 이 나라가 나라가 그리고 지금 이런 명태균부터 해가지고 여사는 본인 방어가 급해졌거든 이 국회 특검이라든가 이런 명태균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더 장악해야 돼 자기보호가 걸려있는 거예요 바보 윤석열은 뭐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돌아가는 판에 창원지검의 반쪽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법조 카르텔의 힘이고 김건희의 실력이자 존재감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원지검 수사가 둘 다 구속됩니까? 아니 구속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요 이제 가둬버리는 거죠 가둬버리는 거지 아예 영태균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파멸하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유혹에 안 넘어갔잖아 이게 저기 뭐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한테 서울의 소리 그만두고 나한테 와 그렇지 가족 생각해 그러니까 몇 번 자기 처지가 더 한심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이겨낸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는 걸 그 책에서 여러 차례 고백을 한다 뭐 그래서 지금 무사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갔으면 물론 어디서 한자리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쓰고 버리니까 쓰고 버리니까 파멸이죠 그게 바로 지금 명태균이에요 명태균하고의 어떻게 명태균하고 딜을 했을까 참 궁금해 그러니까 뭘 또 했을 거 아냐 그러나 그 명태균도 지금 의원님 판단에 분석에 따르면 걸려들었다는 거지 그치 걸려들었어요 이제 명태균씨가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집행유예 받고 나올 수 있다고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구속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국민 상대를 해서도 아주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 대선 전에 그게 숙이면서 매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자기 얘기가 나올 때는 또 쏙 들어가 그러다 또 나타나 이번 해외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 쏙 들어가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김건희의 약점은 뭐냐 하면 뭐예요 약점이 어떤 공적이고 대중적인 공간은 감당을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속닥속닥 그 저기 둘만이 얘기하고 아니면 몇 명 완전히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는 강해 그리고 기술이 나오고 이런 거는 맞아요 권력의 그 놀림이 아주 대단한 내가 이런 중전의 여성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 여성인데 굉장히 저명한 널리 알려져서 물론 스캔들이 많지만 내가 대학 깡단에 한번 특강을 알선해 줬는데 그 당당하고 현란하던 사람이 대중 앞에 서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술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못해도 옷 내어 딱 방송 켜지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반대요 특히 이런 중년 여성 중에 보니까 공적인 공간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 가지고 마리앙떡 아네터처럼 슬쩍 보이고 그리고 카메라 온웨어가 꺼진 데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자기 이미지에 민감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그런 캐릭터가 바로 김건희 여사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이 최근에 더 커져 가지고 이거 이거 보니까 이제 위험 수위까지 갔다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권력의 생리 또 인간의 권력에 대한 심리 이런 건 아주 생존 과정에서 그걸 몸으로 타득했구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가 그 저기 가장 높은 인간의 능력에서 인상적인 게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아의 사례인데 포숙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 쟤는 이런 점이 훌륭해 해낼 거야 얘도 이럴 거야 해낼 거야 그리고 믿어 근데 관중은 달라요 정확하게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가 이거야 쟤는 문제가 이거야 근데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파를 해 준다고 관중이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 포숙 입장에서 관중이 너무나 필요로 해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친구다 네 이래 가지고 관포지교로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라 황궁이 춘추시대 패자가 된 게 그 관중의 능력으로 제 황궁이 폐자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관중의 통치술은 거기서 나온 거라고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봐주고 우린 다 인간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선의를 갖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한계를 잘 못 봐 네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윤 대통령이 저기 가스라이팅을 당하냐 윤 대통령은 이런 걸 잘 몰라 똘마니 정치만 해왔다고 너도 엿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먹어 그래 다 같이 놀자 우리 다 함께 술 먹어라 그렇죠 그런데 미련하다고 이게 딱 보니까 김건희가 보기엔 남편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쟤는 저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버려야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내가 못 보는 걸 다 보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네 김건희가 최근에 우리가 뭐 광장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걸 쫙 보면서 지가 어떻게 제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 그렇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경찰과 검찰 국가 권력기구를 그러면서 축불집회나 또 민주당에 나오는 이런 것도 아주 교활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다 지가 작전을 짜고 있겠네 그러니까 공세가 들어오면 김건희는 재빨리 숨습니다 그래서 해수받아 재빨리 숨고 다들 위기라 그럴 때 위기가 아닌 척 태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이 불안한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법조 카르텔이나 아니면은 무슨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항상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요 뭐 주가 조작부터 양평재 개발에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 오빠까지도 구속이 됐어요 그런 거를 딛고 그래서 다들 이제 김건희는 죽었다 윤석열은 끝났다 이럴 때마다 김건희는 나서서 아니야 위기 아니야 며칠 있으면 이거 해결돼 정대택이 나간다잖아 국회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무산시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언론인의 머리를 앞서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가 앞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건 김건희의 나라다 그걸 확실히 주지시키고 지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명태균이란 또 하나의 비극의 주인공이 탄생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전에 많이 봤던 비극에 파멸해가는 그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이름을 올린 거다 이게 김건희가 갖고 있는 권력은 전혀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 그리고 명태균씨가 지난주에 검찰 출석하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김건희를 믿었다고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취재해온 기자들 얘기는 명태균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얘기인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규 씨한테 묻고 싶은 거지 진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자 그러면 아까 또 하나 포인트 얘기했죠 한동헌인데 한동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헌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완전히 저항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윤홍관들이 이제는 강아지 마냥 데리고 놉니다 그래서 그게 폭로된 거죠 무슨 한동헌 동명이인이다 가족이 댓글 올렸다 데리고 놀다가 한쪽에선 치고 아 어 이래서 완전히 윤홥관의 반려동물이 돼 버렸어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그런데 이것도 한동헌 관점에서 다 여사의 실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그럼 아 이것도 여사의 존재감을 저보다 한동헌 대표가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권력이라니까 이런 석정체제를 본 적이 없거든 이 한국의 정치 문화가 우리가 그 정부 수립이라 지금까지 한국이 유달리 그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런 권위주의가 발전한 게 이 정치권에 그 은연 중에 잠재돼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됐지만 뭐 아들이 설치고 부인이 설치고 사위가 설치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거 당장 자격 박탈감인데 그게 또 용인이 되나 봐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저런 정도는 불가능한 게 어디 감히 아들이 부인이 뭐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는 유달리 권위주의형 문화가 깊이 잠재돼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해요 지금은 우리가 전혀 낯설은 새로운 실체를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자꾸 여사 얘기를 해도 언론이 잘 안 따라왔던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17%로 떨어지고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어 얘기하고 명태균 녹취록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대통령인데도 그런데도 윤석열이가 사퇴를 안 하고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안 하고 거기에는 김건희의 놀라운 실력이 있었구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놀라운 실력 그러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앞으로도 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일단은 정권 입장에서는 여사가 자기의 운명이 걸린 판이라고 보고 이제 다 끌고 모아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관심 밖에 관심도 없어 이건 관심밖에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면에서 이런 논리도 있어요 저기 이번에 보궐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였습니다 이번에 네 맞아 그런데 부산금정에서 63% 나왔잖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투표율이 낮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심판 여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대구 경북도 10%대에요 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지방선거나 충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지금 내려가 17% 받냐 그건 아니거든 최소 30%는 먹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론은 그런 걸 여론이라고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민이 국정에 대해 공감하고 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론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지율과 여론은 다르다 일단 여론은 어떤 것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래도 우리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바로 김건희식의 화법이요 이게 바로 걔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더 떨어져서 15%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젠 막 닥달하겠지 진짜 불안해 그런 것 같네요 김건희의 생각은 뭐라 그러든 간에 국민이 뭐라 그러든 간에 언론이 뭐라든 간에 여론조사에서 보거나 내부 권력의 메커니즘과 핵심만 잘 자각하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법조 카르트를 하고 이쪽에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해계문을 딱 지고서 대통령실 아니 그래서 다 정리가 잘 돼가는데 이상한 변호사가 나타나고 뭐 이제 또 뭐 엉뚱한 게 터지고 이러니까 지금 이건 또 뭐냐 머리가 좀 아프시겠네 여성께서 머리 되게 아프지 야 이거 뭐야 지금까지 명태경 꼬랑지 확 내리게 해놨고 글쎄 말이에요 검찰 동원하고 다 이건 고전적 방식대로 가는데 저 여자 변호사 쟤는 또 뭐야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생각 못하겠지 정치의 그런 현란한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 변호사가 추가 폭로될 파일 이런 거 없다 휴대폰 다 없어졌다 이래놓고 지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김건희가 민주당 이사서를 쭉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생리도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도 들은 바에 엄마 만나서 뭐 이래저래 만났어서 전혀 붙었죠 생리도 잘 알아 근데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걸 감당해야 할까요 이게 정치는 복잡계지 김건희 여사 생각대로 그렇게 자신이 만든 질서와 어떤 체계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여기는 복잡계입니다 한국 장치를 우습게 보셨어요 이거 말고도 또 남아있는 게 신용환 파일도 변수라고 전 봐요 안 했어요? 신용환 교수의 파일 우리 한 번 나왔었는데 그 얘기 안 하실대 신용환 교수는 그걸 갖고 나왔지 6기가짜리 외장화되어 있는 거 난 그것도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용환 교수는 결정적인 게 아닌 까식거리는 폭락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참 인간적 고뇌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 내가 인터뷰하는데 이해가 가 그러나 그 사람은 공적인 이유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꽤 많은 게 담겨 있고 목격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정광판 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는 역사라든가 피플파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믿겠지 무당은 믿겠지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좋은 변수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문제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희대 모사 모사 모략군이 어떻게 이제 무너지는가 그것이 이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 함은 이제 붕괴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제나라 황공 밑에는 관중이 그 역할을 했는데 관중이 죽자 나라가 몰락하는데 이 정권은 이 대통령 권력과 국민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간신들이 그걸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변수가 나올 일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 손자병법에서는 장수가 그 전쟁에서 지는 여섯 가지 이유를 6패라 그러거든 그중에 네 번째가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사령관하고 병사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적진을 앞에 두고 굉장히 군대가 위험해지는데 제나라 황공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 함입니다 함락당한다 할 때 함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가는 그 6패 중에 네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거거든 이것이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분석 변화하는 이 권력 내부에 있어서 무상한 변화들 그리고 터지는 두 개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물소리 우리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것 마지막으로 혹시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음 종합적으로 한 마디 하시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떼를 보셔야 된다 떼를 봐야 된다 지금 뭐 광장의 탄핵 물결 뭐 이런 것들 아직 성수고는 안 돼 있죠 그냥 정당 집회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떼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 무슨 폭포수처럼 그 촛불 시민들의 기세가 막 떨어지면 그건 이미 승리한 거거든요 그거는 시민이 이미 승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걸 세라 그래 그랬는데 그 순간은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올라오는 것이 내부 붕괴 내부 붕괴 함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김건희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건희의 목표는 내부 붕괴 막는 거에 있는 거 같아 그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죠 권력의 생리를 갖고 있고 인간의 심리도 알고 있고 내부 권력자들의 네 심리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처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럭저럭 굴러는 많은 정권이거든 이 정권이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다고 근데 이제 그 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줍니다 주 도망가기 시작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겠지 이준석 변호사도 중요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저기 이 정권은 중군은 센데 좌군과 우군이 약해 요런 데서 일단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이준석도 김건희 패거리 중에 하나였고 완전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너무 심하게는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양두구역에다 하면 지가 떠든 거구만 그러면서도 내쳐졌다는 데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중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그때 당대표를 했을 때 가르칠 수 없는 미련 집착 이런 건 이런 것대로 남아 있고 또 쫓겨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응징해야 된다는 이게 두 가지 감정의 이중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쪽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파워는 김건희하고 윤홍간들의 파워에서 김건희가 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 김종인도 같은 패거리였던 거 아니야 나와서 이제 헛소리들 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대원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연계소문님 우희숙님 김소연님 네 SS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배동원님 네 김종대의 네 나가요의 실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가요 난 누군가에서 김종대는 나가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라고 이놈의 정권에서 나가요가 정권 운명을 하고 있는 거 예 참 하비스커스티 그렇게 다른 거예요 상식이 상식에 입각해서 기존에 정치 문법 갖고 해석이 안 되는 거 어떤 때는 무당 문법 어떤 때는 진짜 나가요 문법 이걸로 이걸로 되는 거 같아 이게 지금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야 진짜 배동원님이 잘 얘기한 거 같아 나가요 나가요 문법이야 이거 진짜 그 밑바닥에서 닳고 닳으면서 거기서 생존했던 문법 그렇죠 그런 거 같아 그거는 정치권에서의 그 살벌한 투쟁보다 더한 거네 한마디로 사기와 배신과 이용해 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어떻게든 모든 이익은 독차제 해버리는 정치는 그래도 명분을 좀 세우거든 그렇죠 이건 얘네들 그것도 없는 거 아니야 김건희 패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부류한테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이 넘어가 있어 그렇죠 일단 공적 영역이 다 무너졌죠 사적인 욕망에 점령당하는 거죠 콤비콜라님 욕하다 지쳐서 굴복하면 안 돼요 김종대 의원님 되세요 맞습니다 예 실버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도 너무 예리해 그럼 대단하죠 잘 봐 집단지사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서 자기네들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